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서부호주 퍼스에는 수안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안강 주변을 생생한 현장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자전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전거 타는 교육을 시키고요. 이렇게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뜨거운 기후가 연속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자수가 곳곳에 아주 풍요롭게 피어 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퍼스의 명소인 엘리자베이스 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퍼스의 명르의 방섭 팀장에iq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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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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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